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석열 매니저입니다. 제가 오늘 두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. 오늘은 제가 목표가 터치한 종목은 따로 없어서 지금 누적 수익률은 159.6%를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 종목들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우선 저렇게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 동성화인택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동성화인택이 오늘 장중에 그래도 되게 좋은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. 현재도 지금 한 3%대 이상의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수 흐름들은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동성화인택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LNG와 관련된 이런 가스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동성화인택에 또 작용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서 다시 한번 유럽 쪽에 나가는 가스를 공급을 줄이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에너지 쪽 대란 이슈들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유럽 같은 경우도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의 LNG를 수입하는 쪽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성화인택도 그 부분에 좀 수혜를 받는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동성화인택 같은 경우는 그를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. 이제 한국 카본이라는 종목이 먼저 신고가를 쓰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동성화인택도 박스글을 뚫어내면서 이제 막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기본적으로 실적도 굉장히 탄탄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번 제가 자발 2차 무표가 한 14,2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자라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바라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효성중공업 보겠습니다. 자, 이 종목은 최근에 증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구간 속에서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좀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이 동성화인택은 참 모멘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제가 처음 편입했을 때는 전력 인프라 쪽 관련된 모멘텀을 좀 말씀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 업체가 이제 건설도 담당을 하다 보니까 건설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요. 또 예전에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업체다 보니까 이 수소 쪽까지 재료를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사실상 이 업체의 본업은 전력 인프라 쪽이 가장 매출이 크기 때문에 그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워낙 요즘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력난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특히나 뭐 요즘에 중국의 전력난도 많이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세계적으로 전력난이 계속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인프라 쪽,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래서 지금 요즘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우리나라 이런 전력 인프라를 담당하는 업체들이 또 특히 미국이나 이런 쪽에 수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탄탄한 실적을 또 기반으로 그리고 이러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가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니까 이 종목도 한번 좀 추가적인 흐름 더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제가 지금 이제 오늘 한 7만 원대 부근에 왔는데 일정 부분 7만 원 선이면 좀 단기적인 저항선은 좀 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여기를 돌파하면 충분히 한 7만 4천 원 정도 2차 목표가 이 정도까지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.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종목을 일단 간단하게 리뷰 도와드렸고요. 이제 새롭게 신규 종목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이제 가스 가격 상승 수혜 종목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적으로 가스와 관련된 종목은 아닙니다. 그래서 약간의 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다른 또 반사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오늘 준비를 좀 해봤고요. 지금 현재 가격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현재가는 2만 100원 그리고 종목명은 송원산업이라는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이 송원산업이라고 하는 종목은 이제 화학 업체입니다. 이제 화학에서 이제 플라스틱을 만들 때 여기에 이제 첨가되는 그런 화학 원료, 재료를 만드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첨가제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지금 고점대비 조정도 지금 많이 받은 상태죠. 근데 이제 이 바닷권에서 이 가스 관련된 반사수를 지금 받는 모멘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지금 밸류도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반등하는 흐름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송원산업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제가 오늘 왜 이 종목을 준비했는지는 이제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의 이제 종목은 송원산업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. 이제 사업부부터 보겠습니다. 자 이 업체는 이제 산화방지제를 생산하는 업체예요. 이제 플라스틱을 보통 생산할 때 여러 가지 재료들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산화방지제를 생산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런 제품들을 이제 국내 화학사 쪽에 많이 또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플라스틱 산화제를 좀 기반을 해가지고 좀 안정적인 성장세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이 산화방지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이제 이 업체가 1등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요.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이제 송원산업이 2등 업체인 회사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. 다음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주말 동안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던 건데 이제 러시아가 러시아 이제 국영기업이죠. 가스프롬이 지금 유럽 쪽으로 나가는 이 가스관을 또다시 한번 보수공사하겠다라고 하면서 공급을 3일 동안 이제 중단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달 말부터 해가지고 한 4일 정도 이제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런 활동들로 인해가지고 가스 가격이 최근에도 많이 올랐지만 사실 아직도 그렇게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러시아가 만약에 이 보수공사를 끝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예전만큼 지금 가스 공급량이 충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유럽 쪽으로 나가는 가스는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왜 이제 송원산업이 수혜를 좀 받게 되냐면 이 유럽 쪽에서 이제 이 1등 업체가 있어요. 이제 송원산업 생산하는 제품들을 또 똑같이 동일하게 생산하는 1등 업체가 있는데 그 바스프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업체가 최근에 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너무 커졌어요. 근데 이제 반대로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가스로 이제 원료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유를 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더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에는 사실 부각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 송원산업 쪽에 이러한 내용들 이제 반사수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아마 러시아 쪽 가스 이슈가 좀 나오게 되면 최근에 뭐 GS이나 대상에너지는 이미 많이 좀 올랐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다른 반사수를 받는 종목 쪽으로 순환하는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1등 업체인 바스프가 원료 가격이 좀 올라와가지고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. 다음 화면 볼게요. 다음은 이 업체가 그렇다고 또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. 실적은 꾸준하게 또 성장이 나왔는데 지난해에는 영업이익이 한 천억대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올해 1분기랑 2분기에 지금 실적 찍은 것만 하더라도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호실적을 좀 보여줬고 전년 동기대회에서 무려 한 145% 이상의 성장을 좀 기록을 했는데 이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 경쟁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이 더 증가하고 실적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에 반면에 주가는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실제 밸류상으로도 한 4배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설명드리겠습니다. 다음 화면 볼게요. 마지막으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유가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쭉 빠지고 있죠. 그래서 오히려 국내의 화학업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런 원유를 활용해서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원인 재료로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유가가 빠지는 게 오히려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유가가 안정되는 부분들도 송원산업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.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천연가스 조금 당연히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러시아가 또 겨울에 가스 공급에 대한 중단 그리고 또 유럽을 괴롭힐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이번에 워렌 버핏이 옥시덴타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천연가스잖아요. 그래서 지금 워렌 버핏은 매수할 때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매수하는 것도 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? 일단 최근에 워렌 버핏의 행보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의 지분 50%까지 이상으로 매수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옥시덴타와 관련된 기업들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고요. 그런데 이제 이런 에너지 워렌 버핏도 결국에는 좀 보고 있는 게 에너지 가격의 상승 흐름이 단기간 내에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는 시각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특히나 가스 관련돼가지고는 아마 가격이 유가처럼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다라고 평가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역시 이 부분에는 좀 동의를 좀 하는데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을 사실 이런 가스의 영향을 좀 받기보다는 유가, 원유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원유가 좀 안정화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커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가격 메리트가 지금 좋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자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1차 목표가는 21,8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. 2차 목표가는 24,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,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